2017 멜 시니어문학상 시상식이 어제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수상자가 호명될 때마다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지인들이 몰리면서 시상식장은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2017 멜 시니어문학상 시상식이 25일 오전 대구 수성아트피아 무화콜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40명의 수상자와 150여 명의 가족 및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객석은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꽃다발로 알록달록 장식됐습니다. 수상자가 호명될 때마다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지인들이 몰리면서 시상식장은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대상 수상자인 노선희 씨는 분홍고무신 작품을 쓰면서 이제 무의미한 고통과 지나간 슬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려고 한다면서 어려움에 부딪힌 분들이 글쓰기로 문학적 치유를 얻기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시 부문 특선을 수상한 이자희 씨는 불편한 몸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시상대에 올라 기쁨을 만깃했으며 지난해 수상자 대표로 참석한 박규옥 씨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루형우 대구예총회장과 복구의 소설가 겸 사회평론가를 비롯해 송일호 박희섭 소설가 등이 참석했습니다.